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정복하라 그런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걸 에코를 조금만 더 넣어줘 보세요 한번 그 그림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40년 기간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난한 땅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얻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그 광야의 기간을 끝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와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리라는 곳에다가 본부를 설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또 후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고심을 하고 여호수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와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철홍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여리고성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지금 하나의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모형도를 그렸는데 외벽이 있고 또 외부 옹벽이 있고 그 외벽이 있고 또 안에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중으로 이제 이 성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이제 어마어마한데 다시 보여주세요 뒤에 이렇게 이제 이 옹벽의 높이가 5m 하면 그 위로 이렇게 바깥쪽에 진흙과 벽돌로 해서 성벽을 쌓는 7m 이게 12m나 되죠 이렇게 재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소 같은 이런 게 이제 다 있는 거죠 군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 안에가 이제 여리고성인데 또 안쪽으로 이렇게 성벽이 있어요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군사력으로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성벽을 이 성광을 무너뜨리고 점령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꾸려오는 가난 땅을 이제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난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을 말한다고 근데 그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가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성공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을 바로 여리고가 그걸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일 때가 있죠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를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롱성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어때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계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맨다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법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네모진 시띔나무로 만든 그 안에는 두 돌판 식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계를 메고 그 앞에 일곱 제사장이 양의 불로 만든 양강나팔을 불고 그 앞에 전군과 후군이 이렇게 호의하면서 이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이 여리고를 향해서 외치라고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백성이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쭉 돌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았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성 주위를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이 성 주위를 도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일곱 바퀴를 돌고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백성들이 여기 따르는 백성들이 크악 소리를 외쳤더니 이 철홍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4번 그걸 한번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나 그걸 한번 내용을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철홍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했는가 다시 이제 보여주세요 아니 그 그림 말고 그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가로막는 장애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네 앞개를 가로막는 너의 성공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이거를 정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아니 다시 여리고성 보여주세요 이 성이 이걸 이렇게 돌아가지고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건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거라고 믿고 백성들과 함께 다 믿었죠 믿고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한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희가 여리고를 담임해 히브리스 11장 30절에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보여주세요 여기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방법대로 이렇게 언약괴를 메고 이 전군과 의군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데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아니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겠어 이런 방법으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나 아니 남한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네 몸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잠구라 그러면 문둥병이 치료된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인생의 그거는 최대 여리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이제 이들은 큰 소리로 여리고는 무너졌다겠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인내하세요 여기를 돌면서 잔소리 하지 말아요 침묵 하나 그게 안 나오네요 침묵하지 말, 말하지 말고 계속 돌으라겠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이 성주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쇠 바퀴를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2022년 1월 9일이죠 1월 9일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 새해 새로운 축복을 또 행복한 가정,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그런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방법을 알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 다시 아까 그거 보여주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그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의 나팔을 여러분 불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이거 무너져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이런 거대한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면 언약계를 모셨다는 건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서 이제 불면서 갔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나팔을 분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의 나팔을 물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리고 다음에 아이 그 그림 있죠 그거 말고 여리고를 여기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또 얼마 여기 여리고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아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자기 세대에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거를 나의 기업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패배를 당하고 말아요 아니 이 거대한 성을 정복한 그들이 조그마한 성의 이 전투에서 이제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거기 오늘 여러분 가진 교제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그 교제의 내용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가 주는 교훈해가지고 그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홍성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했지만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혹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정복의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첫째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뭘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보세요 여기 이 여리고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조그마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조그마한 거 이거 그냥 여기는 너무 크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 여호수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성은 너무 적은 거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상상밖의 그런 패배를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돼요? 물어야 돼요 물어 하나님께 묻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하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아이유 여호수하님 저거 성이 조그마한데 저거 한 3천명만 보내면 저거 식은 죽 먹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봐도 별거 아니거든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저성을 정복하려면 이런 거 안 묻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큰 일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고 해요 그런데 좀 사소하다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요 그냥 제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제게 굉장한 어떤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이런 게 익숙해 있었어요 큰 거는 항상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 저를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 어디 가는 거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전화 받는 거 이런 거 다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철저히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죠 이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별로 제가 볼 때 이게 내가 충분히 이거 안다 이런 거 그런 것은 하나님께 안 묻고 다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엄청난 제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두 번째는 뭡니까? 요수하 7장 2절로 5절을 보면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서 이 자만심 작은 일이라고 자만심에 빠져요 요수하 7장 2절로 5절을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요수하가 여리고의 사람을 배델동 쪽 배다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 이제 아이성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군대가 있고 지형은 어떻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갔다 왔습니다 3절부터 요수하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은 조그맣게 가지고 다 백성들 가지고 고생시키지 말고 이 삼천명만 보내도 그 우리 능이 그걸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요수하가 4절 보겠습니다 백성 중 삼천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계속 5절까지입니까 이어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기들이 자만심이지 이거 하찮은 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열일구 같은 큰 성도 정복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팔불고 외치기만 했지 이 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큰 축복을 받고 큰 어떤 역사를 경험했어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내가 그걸 이룬 것처럼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막 자기를 좀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적은 일 만나면 지난번에 그런 큰 것도 했는데 하면서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소와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큰 승리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한테 어떤 큰 승리나 큰 축복이나 큰 은혜를 받았거나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려인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나 우리 어떤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잘못하면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지거든요 그때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계속 전쟁에다가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들을 점령하고 평정을 하니까 자기가 왕궁했어요 안일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군사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정력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만 여우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말만 듣고 그들의 말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꼭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김사장님, 이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거 간단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볼 때도 별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생각밖에 큰 어떤 낭패를 당하고 실패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안 물었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자 여호사 7장 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한 사람이 거기서 범죄라는 거예요 자 열의 고성 한번 보세요 열의 고성이 이제 이렇게 무너져요 이거는 좀 더 약하네요 열의 고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열의 고성이 어떻게 돼요? 점령을 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얻은 첫 번째 수학 열매 금은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성계에 본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의 외투와 또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보고 탐을 내 가지고 그거를 자기 장막 밑에 갖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약을 깨뜨리니까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어때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아까 도망가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재밌죠 표정이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때요? 이 아이성 전투에 갔다가 이거 2, 3천명만 가면 된다고 3천명이 갔다가 여기서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호미백산에 걸음 안 날살리라 하면서 막 도망치고 있죠 그림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겁먹고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잘못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 어려움에서는 그걸 잘 이겨낸 사람들이 의외로 작은 일에 실패하고 사소한 일에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낭패를 당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만심에 빠져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렇게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간이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인데 10절 7장 10절로 12절을 그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10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러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가지고 물었어야 했는데 이제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처음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을 건데 우리가 꼭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때는 안 하고 이제 뭐 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가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죄라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계속 10절까지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의 이 범죄의 원인이 뭐냐 거기 요소와서 7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간이 요소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 범죄하여 이르하여 이르하게 행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아니 왜 그걸 그대로 20절 21절 아니 어디로 가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어 한 벌과 은 200세 개를 와 그 무게가 50세 갤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범죄자를 그런데 이제 색출을 해가지고 그 죄를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범죄자를 이렇게 뽑을 때 다이사를 12지파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가 지파 뽑혀 또 거기서 또 뽑으니까 쭉쭉 해가지고 결국에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간이 불러나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제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어 한 벌과 뭐 이게 이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어는 오늘날 하면 굉장히 고가의 외투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그 뭐 민크코트 막 이런 게 백화점에서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한 500만 원인가 써놓으니까 이게 안 팔려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나중에 거기다 5천만 원 써놓으니까 금방 팔렸대 한국 사람들은 이 비싼 거를 좀 명품을 좋아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어떻게 입니까 여러분 지금 명품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직구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그게 막 어떤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런데 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만 원짜리 되는 이런 굉장히 좋은 외투라 그 다음에 은 200세계가 무게가 50세계를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그걸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탐내어 그랬잖아요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범죄의 원인이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야구부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구부서 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때요? 각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고 그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그게 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는데 죄의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보면 욕심이나 탐심이라는 대부분 그래서 사도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뭐를 많이 소유해도 계속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그런 줄 족한 줄로 알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담도 왜 범죄하고 하와랑 이렇게 넘어졌어요 자기들이 분수를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아감뿐만 아니라 개하시도 어떻게 남한 장군이 문동병 고치러 올 때 금은 뭐 이런 기중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 선정 하나도 안 받고 다 돌려보내니까 그걸 이제 뒤쫓아 가지고 거짓말 해 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갖다가 숨겼다가 문동병이 들어버렸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가른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헌금을 관리를 했는데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헌금해 놓은 거 사람들이 거기서 맨날 모르게 슬슬 빼 가지고 쓰고 그런 짓거리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량에 팔아먹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다 있죠 선한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해 더 주님을 담고 이런 것은 모르는데 이 세상적인 욕심은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결국에 이런 범죄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줬는데 이 근본적인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의 이 범죄는 자 7장 24절부터 26절 요소아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계속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요소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요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요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골 골짜기 빈더라도 보금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됐냐 그러면 아간이 범죄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범죄에서 결국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로 말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했죠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이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런 어떤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뭐를 탔어요? 배를 탔잖아요 지중해 건너서 이제 요빠로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스페인의 지금으로 하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하나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갈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요나가 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태풍을 만나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서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배를 우리가 이거를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국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도자가 만약에 성경에 본다면 요나처럼 대통령이나 무슨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의 왕이 한 사람이 범죄하면 돼요 그 국가라는 이 국가 공동체가 엄청난 환란과 어려움에 만나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목사가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가 막 경랑에 휩싸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구성원인 가족의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나의 한 사람의 어떤 범죄는 나 자신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런 굉장히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십시오 두 번째 자신에게 뭐를요? 이 범죄는 자신에게 파매를 가져줬어요 죄 싹선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잖아요 결국에 돌에 맞아서 아골골짜기 죽었죠 살아난 자녀들도 고통 가운데 다 죽었어요 아내도 죽고 종들도 소와 양과 낙이오 모든 장막을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가정과 소유에 완전히 파매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왜? 특별히 여러분 어때요? 가장이잖아요 아가는 그러니까 이 아가는 자녀가 한 사람 범죄했으면 그 자녀의 범죄로 끝날 수도 있는데 가장이 범죄하니까 이 한 사람의 가장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고 소유가 다 거기서 불사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며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며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뤄났네요 사도바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낼 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누구예요? 아담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깔다며 범죄함으로 말며마 그의 죄로 말며마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 싹쓰나면 그런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며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적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의 이름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며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루는 아담은 우리 인류의 그런 시조로서 대표예요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며마 모두가 사망이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그의 의로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며마 많은 사람이 죄삼을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메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리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해다 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굉장히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번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에 다시 승리하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러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제하라겠습니까? 죄악을 제거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울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간과 범죄자인 아간을 제하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죄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번에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요 자 여호사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 여호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가서 또 전쟁에 또 지면 어쩌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만이 아니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래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조그마한데 무슨 군대를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래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나 하시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탈취한 것은 너희가 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는 너희가 그 물건 다 스스로 가져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갖죠 그 성을 정복할 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사와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며 용사가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제 쭉 계속 나오는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약하네요 지금 이제 여호사가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복병을 5천 명 숨기고 여기다 3만 명의 복병을 또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두고 주력부대 여기 주력부대를 쭉 이끌고 이제 이렇게 여호사가 이 아이성을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딱 보니까 지난번에 이것도 왔다가 자기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막 싸움을 돋우니까 성문을 열고 쭉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하니까 여호사가 그때 너희들이 지난번처럼 좀 싸우다가 뒤로 막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복병을 다 이렇게 숨겨놨는데 모르고 자기들이 지난번처럼 또 승리하는 줄 알고 성을 비워놓고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요? 여호사가 창을 들어서 이렇게 가리키면 아이성을 가리키면 복병들이 나와서 들어가서 이 성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던 사람들은 다시 뒤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그 전략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뒤를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가리키니까 복병들이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막 성에다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성에 있는 사람을 죽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하니까 뒤를 돌아오니까 그래요 아이성에가 막 연기가 나고 불길이 솟아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복병들이 있었구나 근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아이성 군대가 거의 전멸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그들이 군대를 다 이끌고 간다 해도 죄악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승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이런 큰 장애물인 죄를 제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패배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자 5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이고성의 전투에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다 극복했다고 또 내 앞에 좀 작은 일 오는다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했으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의 그런 승리 그것이 나의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은혜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이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그리고 여기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작은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절대로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므로 능력으로 알 수 있다고 자만하고 이러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자 6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나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실패하고 나서 어떤 사람 또 이거 하면서 또 실패해 또 다른 거 또 실패해 그런데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한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혼생활 한 사람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직장생활 한 사람이 직장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지난번에 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졌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런 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어떤 분은 너무 조급하게 도장을 땅땅 찍어버렸네 나중에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그때 그 실패를 경험이 있는데 이거 실패의 원인은 내 마음속에 그걸 딱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깨졌어 이혼을 할 수도 있어 그랬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면 어때요? 또 그 가정을 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행복하게 못 살아 왜 그럽니까? 지난번에 내가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는데 가정이 왜 불행하게 되고 그 결혼 생활에 실패했는가 이걸 냉철하게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상대방에서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 내가 뭐가 부족했지? 왜 행복한 가정이 깨졌는가?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서 상대방에서가 아니라 보통 또 실패한 사람들은 그 여자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치고 불행하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가정을 이뤘을 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래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한 번 실패했는데 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 이번에는 내가 정말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더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준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재수없이 저런 여자를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 인생이 되게 안 풀리네 막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 생활이 계속 갈등과 고통 속에 있고 행복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원인을 찾지 말고 나에게 찾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어떠니? 내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직장인 갔습니다 왜 내가 그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지? 왜 승진하지 못했지? 왜 내가 그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했냐? 내가 성실하지 못했나? 업무 능력이 따로 지혜가 부족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내가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지고 해야 다른 데 가서 성공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뭐 다 상사들 책임, 동료들 책임, 사장님 책임 떨리면서 그런들 나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잘하는데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데 가봐요 여러분 또 다른 직장에서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잖아 패배했는데 패배의 원인은 뭐니?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이걸 승리할 수 있니?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니? 이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니까 그 실패했던 패배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정복을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실패와 그런 잘못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찾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또 불행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신앙 생활에 넘어지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좀 부족한 게 있어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이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이 좀 까칠하고 뭐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어도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다 아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상대방 탓하면 절대 여러분이 그런 어떤 반복하지 그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이러지 개선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살아도 그 사람은 또 실패하겠네요 자, 그게 여기 보면 어때요?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그걸 반복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패배하거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야 돼 여기 내가 아니람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신앙 생활할 때 실패해 원인이 아니람 때문에 사업할 때 조급함 때문에 결혼 생활에 내가 너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부족했나 직장 생활에 내가 성실하지 못했는가 지혜가 부족했는 능력이 부족했는가 이런 걸 찾아서 능력이 부족했으면 그 능력을 채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걸 찾아서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건 내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죠 아멘 이게 꼭 잘못된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그런데 올바른 사람은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원인을 찾고 이렇게 뭘 했어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힘으로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요 시편 121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쏘라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눈을 주님을 향해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해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진다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요 열의 고성 열의 고성을 정보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들 했더니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 성이 성 주위를 돌고 소리 짓는다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열의 고성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 거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때는 싸운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성 전투할 때는 어때요? 너희가 전 군대를 2, 3천명만이 아니라 전 군대를 이끌고 가라겠죠 그럼 너희가 싸워 싸워서 칼로 싸워서 그들을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불태워서 너희들이 그걸 소유로 삼으라고 기업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적 같은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그러면 있잖아요 맨날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기적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기적을 배워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 땅을 정복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때 기적을 행하셨죠 그다음에 열의 고성을 무너뜨릴 기적을 행하셨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자기들이 싸워서 그걸 얻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맨날 기적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제가 이번에도 금요철에도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이거 다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학이 성사되고 축복의 문은 확 열리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의 원칙을 갖추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는 뭐한데 우리 하연이 이제 시집가도 되니까 하연이가 하나님 좋은 베피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해는 꼭 시집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서 구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눈을 크게 뜨고 어디가 신랑감인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기도만 해 그래갖고 저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 앞에 뚝 나타나서 요하연 자매님 사랑합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다이아반지를 딱 갖고 와서 끼워주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뭐예요?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뭐 어때요? 배피를 찾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사람이 있네 너무 마음에 든 사람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 안 물어볼 걸 물어봤다 이거 그럴 때는 무조건 저기 에스터 좋아한다고 해 에스터 에스터가 왕비였잖아 괜히 보디바리 아내 좋아한다 이러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에스터 좋아한다고 그럼 에스터는 어때 예쁘고 왕비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민족을 구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에스타라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인데 별 중에 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구했잖아요 그럼 찾아야죠 마음에 든 사람이 생겼어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두드려야지 문자도 보내 막 막 문자도 유 해가지고 막 보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지고 보내야 이게 뭐가 되지 아휴 그만 하나님 저 형제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나를 볼 때 고압 전류가 3만 2천 볼트가 흐르게 해가지고 막 쫄쫄쫄 따라와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여러분은 어떤 가게를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잖아요 장소를 그러면 구했잖아요 찾아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저한테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 오면 제가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가게를 열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주여 제가 그래 주여 아니 자기가 일단 찾아보고 와서 이게 마음에 든대 이게 목사님 괜찮고 이러면 좋은데 찾아보도 안 하고 하당이 좋을까요? 북항이 좋을까요? 시내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주여 이야 이게 이호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아니 그걸 와서 말이라고 해요? 이러면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마음에 든 사람 찾았잖아 그럼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 계속 두드려 그러면 열리지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 열이고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였었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도록 있잖아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아이성 전투까지만 이게 또 이게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게 이제 쭉 또 계속이 요소 안에서는 이제 좀 재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계속 전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오